기업의 성공적 발전 모델 행복한 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중소형 가족 기업이 중경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에는 여러 기업의 경영 고문으로 근무하며 성장 과정과 수순을 채득한 경제계의 산증인입니다. 그가 하나의 기업이 창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에 이르기까지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일생을 그려냈습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쌓아올린 연륜과 심도 있는 연구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가들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